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는 구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송양근 목사입니다 너 자신은 알라, 신탁, 신의 뜻을 전하는 여사제 피티아가 사는 아폴론 신전에 쓰인 글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저 소피스트들에게 외쳤던 자성의 소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 묻고 또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떤 존재지?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전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지리적인 경험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줬습니다 난 부산 사람이야 넌 광주 사람이야 하지만 세계 어디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교통의 발달 이후 이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국민과 외국인, 국가를 기준하여 가른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불교인, 무슬림과 유대인, 종교를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재벌과 빈곤층, 상류층과 중산층, 유산자와 무산자, 자본가와 노동자 경제력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존재를 정의할 때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파울트 페르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타입의 정체를 나누는 기준엔 공통이 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속한 집단을 더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 타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타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너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틀러가 했던 홀로코스트 유고와 르완다 내전에서 보여준 인종청소 우크라이나 상대로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까지 모두 잘못된 자의식에서 비롯된 인류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찾으려 했던 존재의 이유 그래서 페르한은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외적인 특성을 부여하며 서로를 나누고 쪼개는 건 그 사회의 불안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불열되면 될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양을 삼고 공격의 대상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혐오를 조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좌표를 설정하고 누군가 공격을 개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해당 사람을 지워버립니다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내 집단과 당신의 집단을 나누며 정체성을 규정하고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존중해 달라고 우리 의견을 존경해 달라고 내면의 불안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과 건전한 신학에 근거하여 보편적 윤리에 근거하여 서로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존중, 존경이란 영어 단어 리스펙트는 리스펙타레 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거듭 보아도, 보고 또 보아도 새롭게 보인다 새롭게 보여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줄 알았는데 열려있네 차가운 줄 알았는데 참 따뜻하네 나를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음성을 들어주네 여러분, 이래서 존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내 편견의 틀을 넘어설 때 그런 매력적인 선함을 발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천한 종이 되셔서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방신들처럼 억압하며 착취하며 경배의 대상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늘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심판의 주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모습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보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숭고한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이 노력을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배척받고 싶은 사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겔이란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의식의 기초는 타인의 시선에 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알아주기를 그래서 나를 지지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의 소리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김창환 아이유가 부른 너의 의미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슬픔은 가니여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참 공감이 된 가사가 아닙니까 산울림이란 락밴드가 1984년에 발표한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후 아이유라는 젊은 가수가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게 지켜주고 싶은 힘겨운 약속이 되더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 노래이긴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면 나에게 골본하면 내 인생의 의무만 탐구하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 집단만 수호하면 우리 집단만 변호하면 그곳엔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생명은 햇빛의 나눔과 비의 분배와 토양의 헌신과 걸음의 희생으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의미를 탐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 과거의 집착에 몰두하여 율법으로 존경받으려는 상태에서 노인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로 만남으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복음에 부딪혀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 안에서 자신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내 정체성, 내 존재의 이유를 유대교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전의 삶을 회고합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의계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해색으로 갔나이다 그가 왜 이런 종교의 탈을 쓰고 억압과 폭력을 자행했을까요?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할래,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언약 밖에 놓인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그를 괴물로 둔갑시켰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넘겨주는 걸 율법이 인정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교에서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길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자기 사랑 오로지 나에 대한 탐구와 성공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 크리스라는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길로 질주하던 사도 바울이 담해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편견과 아집이라는 딱딱한 껍질을 깨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 삶이었는지 율법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는지 그는 그의 서신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인생 열심히 살지만 늘 죄의식 속에 인생에 대한 염려와 정체성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야 했던 지난 날을 회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은 아니었기에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인생의 부분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행동의 동기가 내 불안이요 내 염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990년대 유고 내전 그렇게 서로를 죽이려고 아등바등 했는데 결국 내 이웃이고 내 형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빅을 끝내고 인생의 목적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 골몰하지 말고 너의 의미를 물어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나에서 벗어나서 당신을 생각하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너는 진정으로 탐구해야 할 당신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은 참 의미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끼리의 만남은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당신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했던 절대 타자와 만나야 완전히 낯싼 당신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인생에 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하나님과 만나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와 만나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만남 포스토모던에서 말하는 너의 의미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예수님과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담회색 도상에서 하늘 음성이 들릴 때 바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제껏 당연히 물었어야 할 마땅히 물었어야 할 질문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내 삶의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 안에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오 구원자이십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서려있는 진짜 고백 참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건 빛과 음성이었습니다 정우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알 수 없는 빛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하늘 음성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별하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길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떴으나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아니었다는 건 확실히 알겠으나 아직 분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허덕일 때 마치 요나가 뱃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 때 바울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아나니아가 안수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보게 됩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오늘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주의 보배로운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습니다 대상을 전혀 다른 가치로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과 교회를 탄압했던 이가 이방인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인생의 쓰임이 달라진 것입니다 추구하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할지 삶의 가치가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내 남은 나를 어떻게 쓸 것이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설 것이냐 여기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극적인 사건을 이룬 바울은 자신의 서신 어디에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극적으로 인생의 물줄기가 틀어진 순간이었음에도 적극적인 박해자가 순교자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위대한 순간이었음에도 그는 이날에 대한 기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 3자 누가에 의해서 전해질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엔 이런 극적인 체험이라면 자기가 자랑해야 할 최고의 스토리가 되건만 그는 철저히 이 이야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시간은 과거의 유일회적인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한 점이 아니라 오늘도 일상으로 이어지는 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다는 회심한 날짜 예수님을 만난 날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 사건 이후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성화를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날을 부인하고 오늘도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 매일매일 죽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지난 날에 은혜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포는 날마다 죽고 사는 것을 반복합니다 위장세포는 수세시간에 한 번 백혈구는 48시간에 한 번 적혈구는 120시간에 한 번 뇌세포는 60년에 한 번 우리의 몸조차 계획된 죽음과 생성을 반복하고 있건만 우리 의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도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요치유의 신학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부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역동적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얘기를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우리의 여기시리라 주님 공허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체적인 변화 이루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제의 자아상과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